오늘은요. 최백호의 입영 전야를 준비했습니다. 군 입대에 관련된 노래죠. 진짜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. 특히 제가 입대할 그런 무렵에는 이 노래를 갖다가 친구들에게 모여서 합창하는 게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잔을 들어. 하도 이 노래를 목청껏 부르니까 식당의 주인께서 와가지고 좀 그만하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 때문에 의무적으로 입대해야 되잖아요. 그런 게 하나의 이제 문화다 보니까 관련된 노래도 굉장히 많죠. 최백호의 입영 전야는 어떻게 보면 입영 전야에 부르는 노래의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깐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노래고 그 이후로 이제 입영 관련된 노래들이 줄을 이어 나옵니다. 팔십 년대 중반 후반까지는 사실 군 관련 노래가.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노래를 갖다 불렀는데요. 부르는 맛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그토록 사랑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리고 사실 최백호가 이때 당시에 떠오르는 가수였어요. 그니까 시십 칠 년에 혹시 이 노래 아시죠 가을엔.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. 그 노래의 주인공이 최백호 선생인데 그 첫 앨범의 수록곡이 바로 이병 전야입니다. 함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노래도 덩달아 인기를 누렸고 워낙 특이한 소재였기 때문에. 특히 입영을 앞둔 사람들 사이에 완전히 이렇게 퍼진 노래고 이거 잘 들어보시면 자기는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끌어댄 게 아니라 본인이 입영 전야 즉 본인도 입대를 했고 입영 전날을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래요. 근데 이게 그다음의 노래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애국심이랄까 애국의 어떤 분위기가 퍼져 있어요. 이전의 노래는 입대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본인의 단상 그것도 약간은 좀 끌려가는 느낌 아니었어요. 그래서 좀 약간 다릅니다 분위기가. 이때만 해도 뭔가 기상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입대한다 이런 것들이 이 노래 속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. 군과 관련된 노래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이오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육이오 전쟁 노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유여 잘 자라 전선 야곡 등등. 그야말로 군 노래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우리 군인들하고 떼를 뗄 수 없는 게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관련된 그런 군 노래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을 하세요 입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머님과 관련된 노래를 갖다가 많이 불렀고 저도 사실 입대할 때는 어머니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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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